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전직 퀘스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구요 학술협회라는게 있는데 이 학술협회가 대학이랑 비슷한거에요 근데 대학보다 훨씬 좋은 스킬들이 많아 근데 이제 다 학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영상을 찍을 예정이에요 그걸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 이겁니다 병사들의 식량 조달 대구를 와인으로 찐 요리를 스토클롬으로 갖고 오는 퀘스트인데 저 대구 와인찜은 런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주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구매를 하실때는 구매를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또 나오면 그때 사시고 또 기다렸다가 또 나오면 사시면 됩니다 리젠이 생각보다 빨라서 괜찮아요 자 퀘스트 깨버릴게요 한 번 자 여기서 짠 끝 뭘 더 바래 끝입니다 간단하죠? 200개만 가져오면 됩니다 짠 끝입니다 끝입니다 런던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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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게 마음 편해요 런던 주점 판매원이 팝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런던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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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던 우정 저는 연애인 마치고 Minuten 런던에서 런던에서 런던 노래가 생겨레는